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대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번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위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강력한 슈퍼 갑질 집단 휴업과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이며 헌법주의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수십 년간 이어오던 민준호총의 강성 불법 파업 박사를 냈었죠 자 지금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민준호총도 이재명도 의사 파업 반대 윤석열 정부 병원의 군의 간 파견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민준호총이 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준호총 성명 위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위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위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위협과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사직서를 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사태를 거치며 위사 부정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위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 뿐이었다 압도적으로 위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현 실태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그 전신들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위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위대 정원 확대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위대 정원 확대에는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위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위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에 부족한 것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위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위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 2151명에서 2847명의 가까운 위대 정원 2000명 확대만 딸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위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위협은 이의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국들은 위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위협은 그저 숙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위협은 이러한 비국조차 숙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 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막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이다 무기한 파업, 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위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위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 고부로 수차례의 숙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둘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 서민들이었다 위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위대 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이라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 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 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위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에서 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위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 공공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위대생들은 20일 위대 정원 확대 동맹 집단 휴학 계획도 발표했다 우리는 필수 위료와 지방 위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위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위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위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위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 위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위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 하다가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위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숫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 위료와 지방 위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민준호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재명 의사 파업에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 의사 파업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사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료 파업 정식을 위해 사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하겠다라며 정부와 위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원에 따른 사망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위료계가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강행했다라며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사는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위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이도 총선을 앞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 간 20명 공보위 183명 파견 윤석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 위료 개혁 속도 낼 것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정부는 그러니까 3월 11일부터 4주간 위료 현장에 군의 간과 공보위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위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라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위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위무가 있다라며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위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위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석열 정부의 복지부 조 장관은 이날 비상 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 간 20명 공중보건위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유석열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위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해 불법 위료 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위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주노총과 이재명도 의사들의 파업을 반대한다라는 소식 윤석열 정부의 발빠른 대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